CTS 다음세대지원센터가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학교 설립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자기주도적 SOT 활용을 주제로 다음세대 사역과 대안학교 필요성, 교육선교 훈련 소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자기주도적 SOT란 성경원리로 통합된 자기주도형 커리큘럼을 말합니다. 강현진으로는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교육 컨설턴트인 추장삼 선교사, 박호성 한마음 강사 등이 나섰으며 동탄 이끄시는 교회 전호성 목사가 인삿말을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동탄 거주 학부모들이 기독교 교육과 SOT 커리큘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기독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